예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예능이 거는 일반 예능과 좀 다르게 다큐 형식의 예능이고 그 재작진의 의도를 많이 들었어요 보는 시청자들이 좀 힐링이 되고 표급감을 받고 위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근데 잘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같이 도전을 해보자 그런 게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될 것도 이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예능